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NBN 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새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날씨도 오락가락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도 다소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4만 4원의 또 계절이잖아요. 오늘장 체크포인트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 키워드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환율 안정될까? 환율이 지난주에 하루 만에 20원이 급락하는 등 그렇게 변동이 컸어요.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를 결정짓는 게 환율인데 그 환율을 보면서 앞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외국 매수가 들어오다가 알고 있어서 외국 매수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환율이 급등했던 이유가 말인 우쿠라 전쟁이었는데 환율이 다시 안정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쿠라 전쟁 후에 달러가 하락될 것이다. 일단 우쿠라 전쟁 때문에 급등했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쿠라 전쟁이 좀 끝난다고 한다면 안정을 좀 보일 것이고 지금 협상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의 대외 불경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전쟁이 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고 한다면 어떤 안전 자산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서 좀 달러가 올라갔던 건데 이제는 전쟁이 끝난다면 시장의 수급이 안전 자산에서 또 위험 자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망에 있어서 전쟁 후에는 달러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 거고 두 번째 부분이면 지금 우리는 원화를 봤을 때 중국 위안과 원화의 관계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환율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이 25%로 의전도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결국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고 중국이 경제가 수출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안과 원화의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다. 특히나 지금 또 한미 간의 금리 차하고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기록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원화 강세 요건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한미 금리 차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고 우리는 많이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도 한국의 명목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883억 단원 나왔는데 GDP의 4.9%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워낙 강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 봤을 때 지금 한결 보시면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안정을 찾고 올해는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올라주고 있는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럴 경우에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매수할 수 있다. 지난주에 매수가 들어오다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루 들어오다 말았고요. 코스 닭 같은 경우는 3일 들어오다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환율 봤을 때 그다음에 어떤 대외적인 상황 봤을 때 외국인 매수가 잠깐 쉴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도 종목 소개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가 우상해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종목별로 잘 대응해보자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 마감 직전에 급등한 대동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주로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최현덕 매니저님입니다. 오늘도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날 저희가 곡물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대동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팜, 스마트 농기계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불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트랙터를 가장 먼저 내려온 기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농기업 1등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래 보시면 대동돈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효성암이라든가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곡물 가격 관련 주의가 꽤 급등하고 있다. 곡물 가격 급등 현상은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세계 곡물의 30% 생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폐허가 됐고 러시아도 어쨌든 같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내려오기 힘들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15,000원 목표가 말씀드렸었고요. 하루 만에 목표가 돌파했습니다. 일단은 수익 관점 보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도관점 보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ST 바이오 센서인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좀 적게 나왔다는 소식에 진단키트 관련 주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영국과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유럽에서는 적게는 50%, 많게는 3배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지금 ST 오미크론 환자가 한 2, 3주 전 대비해서 3배 넘게 많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진단키트 관련 주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종목 나왔을 때 의사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6만 7천 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 보시면 사실 시장은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건설주도 많이 올라서고 있죠. 내용이 있는 건데요. 내용과 함께 오늘 올라갈 종목 하나, 두 개 또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갈 종목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놀랐는데 두 개, 다행히 두 개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 될지 첫 번째 현력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키워드는요. 용산 대통령. 맞아요. 지금 용산의 시대가 열린다.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솔직히 저는 될지 말지 좀 가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공약을 냈었지만 못했었고 다만 지금 어쨌든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격인데 반대의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보시면 용산의 본사가 있을 뿐인데 이런 종목까지도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집무실 이전한다고 하면서 직접 지난 주말에 보시면 직접 브리핑을 하셨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용산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까지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워낙에 용산은 이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게 되었던 건데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일단은 대통령 집무실까지 용산을 옮기겠다는 이야기고요. 국방부 조감들을 설명하면서 대규모 시민 공원에 대한 의지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부 남쪽 용산 미군기 부지 활용해서 국민이 활용하시는 공간도 확대하겠다고 해서요. 공원 관련주가 같이 올라서고 있는 거고 지금 용산역 부근에 개발 사업이 이렇게 있던 기업들이 다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용산에 보면 크라우네티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올라서고 있고 어쨌든 용산역 부근에 있는 과거에 보시면 어떤 지방의 이야기 나오면요. 그 지방의 본사도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인기 첫날부터 근무하겠다고 해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이게 사실 좀 쉬운 문제는 알거든요. 국방부 같은 경우도 또 이전을 해야 되고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 일어나는 거라서 두고 말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지만큼은 좀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 관련해서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게 된다면 주택 공급이 좀 활발해질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관련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규모 시민공원 조성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당선에는 지금 이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용산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묶여서 올리는 종목도 있는데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공개해보도록 하죠. 자, 시림. 오늘 많은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시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가 있거든요. 주택 분야에서 시림이 매출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하고 CM 분야에 있어서 두 개를 동시하는 설계업체 중에서는 상장상에서 유일한 기업인데요. 실제로 국내외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단독주택, 타운스까지 주거 전 분야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업이 바로 시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한다, 공원 주성한다, 주택 사본다고 했을 때 시림이 가장 유력한 수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공항 설계 2위 업체입니다. 국내에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공항 설계 2등인데 1등이 지금 중국의 아이다스고요. 중국의 아이다스 다음으로 공항 실적 세계 2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리노베이션 등의 설계 레코드를 보호하고 있어서 지금 윤석열 당선원님께서 또 신구항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수혜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리모델링 시장도 지금 활성화될 거라고 좀 보여주는 건데 지금 용산 이전에 앞서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현재 서울 시장과도 같은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들도 꽤 세게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모델링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림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용산, 공원 관련해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하가 들어가 있는 건데 히림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가 있죠. 다른 정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히림이 실제 설계 시인 분야에서 주택건설 분야 1등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간건설 분야에서 글로벌 2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분야에서 많은 수술을 따내고 있는데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전고점 때인 1만 1,5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인 1만 1,5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8,5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 상황실에서는 서부 TND, 그 종목도 또 리오프닝하고 용산 수혜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 종목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공약지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인데요. 중국의 폐배터리가 폭증한다. 그리고 오늘 폐배터리 관련한 시장이 커진다라는 관련 기사가 또 나오면서 몇몇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사실 이런 기사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에 가장 큰 건 중국이거든요. 그 중국에서부터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의 폐배터리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온 건데 실제로 보시면 고만고만하게 커지다가요. 지금 작년부터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배터리 교체 시기하고 좀 맞물려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부 지원책까지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산업이 중국에서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거라는 점막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4년에서 6년 전 가족을 한다고 하면 작년부터 지금 중국의 배터리 교체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데 중국이 전기차 최대 시장입니다. 원래 2015년까지는 미국이었는데 그 이후로 2015년도부터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크게 키우면서 2015년도부터 중국의 전기차 시장 1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전기차 최대 시장인 거죠. 판매량은 지난해 352만 대 기록했는데 그게 전년 대비에서 157%가 증가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최대 시장입니다만 계속 크고 있는 시장인 거고 그런 시장이 작년부터 폐배터리 수요가 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요. 2025년도 폐배터리 재활용이 대폭 성장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폐배터리를 영위하는 기업이 2011년도에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20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000개가 됐고요. 2020년도에는 3,400개 됐고 작년에는 2만 4,000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년 전 대비해서 폐배터리를 영위하는 업체가 한 8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일을 하는 기업들이 2만 4,000개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국에서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 종목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유일 에너토크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종목 중에 어떤 것이 최은옥 매니저님의 피그의 선택을 받았는지 여러분의 종목인지 궁금한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공략주는요. NPC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맞는데 NPC가 관련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NPC 같은 경우 보면 배터리 전용 처리 연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대글로비스하고 전기차 전용 용기를 공동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하고 같이 할 가능성이 꽤 크고요. 기존 대비 3배 이상 배터리 운송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NPC가 국내 최초 전기차 배터리 전용 플랫폼을 그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NPC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고 가장 중요한 것도 뭐냐면 최대 주주가 5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50% 이상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유통주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주가 4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언가 호자가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없는 이런 걸 품절이라고 하는 건데 유통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수급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보면서 이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패배터리 관련주들이 관련 시장 전망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NPC 같은 경우도 주가 보시면 어떤 급등락이 아직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매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다만 최근에 움직임이 오른쪽으로 틀고 있어가지고요. 위쪽으로 틀고 있어서 조만간 지금 중국 시장의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9,600원대 매물을 돌파할 거로 지금 보입니다. 먼저 미리 사는 차원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돌봐했을 때 1만 1천원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1만 1천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NPC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만 1천원, 손절가도 8,7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페메토리 시장은 커질 것을 아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그 눈치게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몇 년 있다 보니까 당장 될까라고 하는 건데 주가의 움직임을 좀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NPC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오늘 또 두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이야기를 또 저희가 실감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네, 일단 오늘 4시에 무료방송이 있고요. 오늘 4시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공물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원자재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좀 참여를 하시면 유튜브에서 채연덕으로 검색하시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번 주 토요일날 메타버스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메타버스 강연이요? 실제로 이제 지금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감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을 못 하고 있어서 메타버스 강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강연에 오셔서 이제 강연을 들 수 있을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프렌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아바타를 만들고 매일경제TV로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토요일날 메타버스 강연회를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캐릭터가 지금 채연덕 매니저님을 유사하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은? 네, 제 똑같지 않나요? 아,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아서 똑같은 걸로 할게요. 이렇게 메타버스 그 시대의 여러분들도 강연회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채연덕 매니저님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4시 잊지 마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